한글자막 by 한효정 흐르는 맘을 생각해야 한다 눈이 비우면 눈 맞을때라 비가 오면 비만일때라 검한 세상 넘어질 때라 파란 때문에 흐름을 흐름을 흐름 그리워지는 동시가 열리면 그런 엄마가 그리워지는 눈에는 어느 정도 아프지도 않겠다는 그런 엄마가 그리워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풍신하게 울렁이 나가는 것 같긴 한데 배철이 치고 불안해 보시고 불안한 마음을 생각했긴 한데 바람 내면 참기듯해요 아멘을 계신데 아멘을 계신데 아멘을 계신데 아멘을 계신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